오늘은 벤치프레스, 스쿼트 이렇게 두 가지만 진행을 했습니다. 벤치프레스는 오늘 175까지 진행을 했는데 조금 더 감을 잡으면서 조만간에 PR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허리도 많이 좋아졌고 이제 소화기능도 거의 정상이 되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몸의 전체적인 컨디션을 한번 다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쿼트는 볼륨을 제대로 쌓았고 7세트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해볼 이야기는 초보자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코칭을 문의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거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번 배울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일수록 저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운동을 하고 오면 어떠한 몸에 다른 잘못된 버릇들이 많이 있어서 자세에 대한 감을 찾는 데 더 오래 걸립니다. 오히려 그냥 아예 백지 상태인 분들이 더 빨리 흡수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초보자일수록 이것저것 다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체의 기본 움직임 앉았다 일어나고 몸을 밴드했다 숙였다가 피고 그 다음에 수평으로 밀고 수직으로 밀고 그 다음에 수직으로 당기고 수평으로 당기고 이런 기본 운동만 이런 움직임을 내 몸에 이런 움직임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만들고 그 각종 움직임에 따라 운동 한 가지씩만 그 메인 운동 한 가지씩만 잘하더라도 몸이 정말 굉장히 좋아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거의 근육량으로는 이 해당되는 패턴 운동만 한 가지씩만 하더라도 거의 내추럴로 한계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디빌딩 대회 전국체전 입상을 하겠다 그런 건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근육으로 꽉 찬 모습을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 그건 물론이고 건강도 챙기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허리가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메인 운동들 기본 운동 한 가지씩만 잘하더라도 일상생활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겁니다. 제 운동하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 허리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은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제대로 의자에 오래 앉아있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허리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허리에다 뭘 괴고 앉아있을 수밖에 없고 일상생활 하는데도 불편함이 있는데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왜 이렇게 가능하냐 이렇게 무거운 중량으로 훈련을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기본 패턴 움직임을 허리에 부담 없이 하는 법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인 즉슨 제가 맘만 먹고 일상생활을 할 때 허리가 안 좋지만 불구하고 다른 일상생활도 다 힘쓰는 것도 다 가능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시거나 초보자분들은 더더욱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스트렝스 트레이닝을 하시는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슴 운동이면 플라이를 수평으로 하고 아래에서 위로 당기고 위에서 아래로 당기고 인클라인하고 덤벨하고 풀오브하고 이것저것 다 할 게 아니라 그냥 벤치프레스만 잘하면 되고 다리 운동이라고 이너사이, 아웃사이, 레그프레스, 핵스쿼트 이것저것 다 잘해야 될 게 아니라 바벨스쿼트 하나만 잘해도 충분합니다. 대부분이 보디빌딩, 전국체전을 나가서 입상하는 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본 운동에만 한번 꼭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좀 부러운 게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미식축구라든가 이런 스포츠를 보디빌딩보다 먼저 접할 겁니다. 그런 스포츠를 접한 사람들은 기본 신체 능력, 이런 근육량이라든가 이런 패턴들을 강화시키려고 많이 하는데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웨이트 트레이닝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스트렝스 트레이닝에 관해서는 더 지식이 많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 동작을 해봤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강한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본 신체적인 조건이 서양 사람들이 상체가 짧으니까 허리가 더 다치지도 않고 뭔가 근육이라든가 이런 게 동양 사람보다 더 강한 건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제가 인터넷이나 이런 걸 많이 영어로 된 걸 찾다 보면은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10년 이상 이런 문화, 이런 지식이 더 앞서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초보자분들일수록 더 헬스장 가서 PT 받지 마시고 좋은 스트렝스 코치 찾아가서 이 메인 운동, 기본 패턴 꼭 익히시기 바랍니다. 하나씩만 잘해도 충분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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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